계속해서 한번 뒤쪽에 문제, 실물적으로 좀 넘어가는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협회, 25번의 협회도 한 문제가 매년, 매년 꼭 나오고 있으니까 협회. 협회가 이제 설립 절차가 첫 번째 정관 작성, 정관 작성에다가 동의, 국장한테 동의 받을 게 아니라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받고 등기, 그리고 지부지회는 어디, 그리고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이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25번, 25번도 아주 괜찮았고요. 협회하고 이제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만, 요즘은 이제 몇 개냐 이렇게 안 내고요. 기역, 니은 쭉 해서 다 디귿, 니을,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이제 기역이냐 디귿이냐. 작년도 보면 한 개도 몇 개냐 이런 거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내려고 하나 보다. 이상하게 맞춰서 개수만 맞추면 정답이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협회는, 협회는 서울특별시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게 맞을까요? 틀려요. 지금은 물론 이제 협회가 서울에 강남구하고 가낙구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옛날에는 잠시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책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 도라 라고 했었다가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우리 세종시에다가도 협회, 대전에도 협회 얼마든지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땅에다가 뭐하러 협회 주된 사무소를 두냐고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놈이 기역이면 기역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틀려요.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정관으로. 여기다 법 그러면 이상합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에다가 지불을. 그래서 이제 시도에다가 뭐? 그리고 시군구에 뭐? 이런 것들은 자꾸 낸다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또 응용했죠. 지불을 둘 수 있다. 아주 정확하죠. 시도. 시도에는 지불 붙어놨다는 요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여기는 이제 지불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놈도 자꾸 나오는데요. 먼저 협회에 관해서 공인주교사 법령이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 조합은 돈을 벌기가 안 겁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그러나 비용리 사업.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민법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너무 엉뚱한 소리죠. 그냥 사단법인 그래야지 무슨 조합이래요. 또 윈 그래도 안 됩니다. 조합 X 개입니다. 조합 때문에 틀렸구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디귿. 여놈 문제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을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네 번째로 가요.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면 맞죠. 여기도 이제 뭐 백분의 십 이상 그런 거 받았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거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여놈이 맞았다. 그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여놈이 정말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여놈이 맞어 틀려 해가지고 잘 압축해 왔는데 다섯 번째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아주 치사하게 또 내놨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가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다 써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개업공사관 손해배상 청구당해서 돈 내줄 때 돈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력비율도 백분의 백 이상이도 맞습니다. 그런데 뒤열볼까요. 협회 총수입액 그러니까 백분의 백은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수입액의 총수입액 이게 맞겠냐고 합니다. 총수입액의 백분의 십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백분의 십 이상을 맞았는데 총수입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수입액? 공재료. 정말 이게 좀 치사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협회가 많은 수입이 있습니다. 오늘도 실무교육 했겠다고 합니다. 연수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입을 좀 꽤나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재료 수입액 공재료 수입액을 해야 됩니다. 총수입액 거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놈 때문에 꼭 세 개 같은데 아니요. 두 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여놈 두 개가 맞았다. 이런 문제 다시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1학년을 받는 거. 다음 주에도 배구인으로 받을 건데. 1학년 유사 사무소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다. 그래서 우리 품틈을 한 장이 꼭 있는 건 그거 정리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1년이야 지옥이나 천만 원이야의 벌금의 경우가 아닌 거래요. 아닌 거. 그럼 3학년 하나 나오겠다. 정말 맞습니다. 먼저 1번 볼까요. 분리상의 중개 사무소 사무소 세 글자 나왔죠. 유사 사무소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1학년 일반 맞아요. 사무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도 들어가네요. 등록증 자격증 양도. 포상금에서도 나와. 2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거기하고 똑같아요. 여기입니다. 오른쪽에 해설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 또 사무소 나왔다. 1번하고 3번하고 연원은 사무소다. 개설 등록을.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했을 때 맞죠. 이것도 1학년 반 맞습니다. 안코 문에 무거운 건의 4번.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도 이 놈은 1학년은 아니요. 중개업을 했을 때. 이 놈은 몇 학년이래요? 3학년.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이렇게 성명만 딱 성명만 써놓고 이거 무거운 게 바로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겠을 때.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자격증 양도 앞에 있는 문자. 이것도 역시 양도 맞죠. 그러면 5번도 맞습니다. 몇 번이래요? 4번. 이 놈이 바로 4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반 11개 꼭 한 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번은 그냥 이건 창고만 그냥 아예 해놓으시고요. 부동산 걸으시고 이거 정말 심할 정도로 한 번 내본 적이 있는데 딱 한 번만 내봤고요. 그리고 거의 내본 적은 없는 문제니까 너무 심하게 보지 마시고 이거 뭐 봐도 아예 몰 정도입니다. 그냥 뒤로 넘겨보시고요. 아예 뭐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나오죠. 정량. 아까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정량 결사 써도 최근 거지. 그런데 옆에다가 육사 이기도 같이 써놓지 않게 되면 상당히 헷갈려요. 일단 1학년 반하고 등록 취소는 무조건 한 문제가 각각 나와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될 사유가 아닌 것은 정량이 아닌 것은 뭐냐고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은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 자격정지. 정량할 때 첫 번째 정의네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겸을 하게 했을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떻게 정지 먹고 중격하냐고. 그리고 정지당한 소속으로 하여금 중겸을 하게 하냐고.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갑니다. 자격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번 5번은 답이 아니다. 이 놈이 조금 모르겠으면 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3번 5번 빼고 나머지 정의로 다 보셔야 됩니다. 니은법 볼까요? 거금 공손할 때 거 나왔네. 거래기하스에다가 니은법은 정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벌써 답이 아닌 놈이 생겼네. 거래기하스에다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거래기하스 하나 잘못 썼다고 절대죠. 3년 동안 영업하지 말아라. 비례도 안 된다. 여러분 642기의 옆에입니다. 거금 공손할 때 거래기하스 거지. 이 놈은 등록추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니은법 빠져야 돼. 그럼 1번도 답에서 빠져야 돼.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서 정답이겠다. 자, 디귿번 볼까요? 네, 디귿은 아예 의미 없죠. 니은법도 의미가 없죠. 거기 똑같이 보니까. 미음이 맞으면 4번이고 아니면 바로 위고, 개인단. 죄송합니다. 아닌 거래, 아닌 거. 죄송합니다. 아닌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등록추소 해야 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기업번을 맞았죠. 그럼 니은법이겠죠. 니은법. 그 다음에 디귿번 들어가죠. 개인인 기업공사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 이 놈은 절대적이니까 맞고. 그 다음 이제 닐보보시가 중요의 목목으로. 뒤에 이제 여기서는 중계보수를 초과. 초과는 금쟁이 있는데 또 응용했죠. 하나 출협 냈습니다. 금쟁이 7개니까. 바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지금 보수인데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이건 뭐라 해요? 금쟁이. 금쟁이는 등록추소 하여야 한다는 아니라 웬만하면 하니까 등록추소 할 수 있다. 이 놈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니은하고 니을. 그리고 또 금쟁이 나왔죠. 그럼 나란히 니을, 니은. 이 놈이. 그럼 3번이 답이겠네. 볼까요?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을 때. 이거 아닌 거니까 니은 봐. 그럼 이제 상대적이고 그리고 니을, 니은. 둘 다 금쟁입니다. 니을, 니은.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아닌 것만 골라봐라. 그러면 3번 정답이었습니다. 인거 아닌 거.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9번에서 중계기약. 중계기약은 그냥 답만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중계기약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꼭 쉬운 문제도 30%, 어려운 문제도 30%, 40% 이렇게 섞어서 나오니까 쉬운 거 분명히 있습니다. 왜 또 이렇게 쉬울까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2번은 아주 간단하고요. 그런데 3번 볼까요? 이건 너무 억량 억뚱하네요. 먼저 주거용 건축물의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와 그리고 승강기. 갑자기 승강기가 나왔습니다. 승강기 유무는 승강기 유무가 안에 있을 건데. 그런데 개업 공유자의 기본, 여기는 기본이라고 씁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뭐가 지금 틀렸는데요. 승강기는 기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좀 아주 치사하긴 하죠. 권리관계는 맞아요. 권리관계는 기본에 있어요. 대상 권리를 하면서 두 번째 있었잖아요. 그런데 승강기가 틀렸습니다. 승강기. 자료 요구,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쪽이 나온다는 겁니다. 3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대문 앞에 박리승 50% 전속중계기학에서 배웠잖아요. 거기 나왔고 계획입니다. 계산해봐라 하면서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30번 이걸 잘 보실까요? 여러 문제 정말 아주 괜찮았습니다. 바로 30번 한번 보실까요? 동일도 나오고 내용도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개업공인주회사 YC에서 소재주택이 X인데 X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 동일 세 번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도 박스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동일 세 번은 일단은 나왔어요. 동일한 세 번인데 중계할 경우에 일방 당사자로부터 곱하기 2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정이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매도인 누구고요? 매도인 가. 그런데 그 매도인이 누구도 됐어요? 임차.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당사자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하고 임차. 매도하고 임차니까 점유계정. 수의권에서 임차권으로 바꿨다. 이런 게 점유계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당사자까지 충족했다는 게 1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을병하면서 병이 임차인이요. 그러면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땐 동일 세 번은 아니에요. 여기는 동일 세 번은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168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그럼 여기서 이제 동일 세 번에 들어가면 뭐는 계산하면 안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두 번째 임대차. 이 놈은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임대기가. 그럼 3번, 4번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계보증금과 매도. 그 매매만 생각하면 되네요. 그럼 이제 1억 8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 원 상환율이 얼마? 0.5.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도 생각 안 해보시면 괜히 또 2번 정답. 이러면 2번 정답 고르신 분은 교도소 가야 됩니다. 먼저 0.5인데 그럼 0.5에다가 1억 8천이면 여기는 90이 나오죠. 5,8에 40이니까 4 올라가서 90. 그런데 90을 답을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0.5% 옆에 좀 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한도액. 한도액 얼마입니까? 80. 그럼 얼마가 정답입니까? 80. 그리고 개인 또 여기다 곱하기 2까지 하고 160. 여기는 없지만 160은 아니고요. 일방에게. 그랬으니까 여기는 80이 정다. 여기는 한도액에서 걸렸다는 겁니다. 정말 1억 8천에다가 0.5로 곱한 90이 나올 건데 한도액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의 80만 원을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얼마다? 80이 바로 정답.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여기까지 왔어도 이렇게 함정이 있구나. 꼭 기울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요. 한번 뒤로 보실까요? 동의 3번에는 맞았고 그 다음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은 이제 거민. 거민 쪽인데 이때만 잠시 내봤었고요. 한번 이제 간단하게 봐주면 오늘 이제 거민 문제는 부동산 등기법 문제입니다. 등기법 문제. 그리고 한번 풀어보고 가실까요? 개업공사 갑이익. 우리 소위의 엑스토지를 매수를 하려는 병에 의뢰를 받았습니다. 매매를 중개할 경우에 설명 중에서 오른 것은 뭘까요? 요즘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거민 문제를 거의 안 내다시피 하긴 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했던 갑이. 갑이면 우리 개업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거민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될 건 우리 법무사가 될 건 공인조사 개업이 될 건 간에 대리실 정도 가능해요. 뭐 안 될 거 없습니다. 저게 요거는 등기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등기법. 그 문제인데 법령에다 자꾸 내내 거민 받을 거 안 받을 거 이 정도는 자주 냅니다. 당모가지, 계대가리 이런 것도 가끔씩 내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번. 여기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엑스토지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그리고 엑스토지에다가 권리를 잘 받으면 무슨 저당권인데도 여기도 거민을 받아야 되나 소유권 이전만 받습니다. 그런데 유상무상으로 남다죠. 거민은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거민의 대상이 된다. 저당권 설정은 거민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매매만 그리고 증여, 매매 증여도 가능합니다. 교환도 되고 부동산 그러신 것처럼 유상, 유상이 매매만은 아닌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임은 가능하지 저당권, 지상권, 지여권 이런 거 안 됩니다. 지상권, 지여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거민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조심하시고 세 번째일까요? 병이 바로 엑스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데 가등기 때는 안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가등기의 기회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소유권 넘어가나 봐. 잔금 다 치렀나 봐. 요소로입니다. 본등기를 할 경우는 매매 계약서는 거민의 대상이 된다. 맞죠? 거민의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무죄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3번이 맞았네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거민 또 받아야 되나? 이미 받은 거 또 받을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신고 필증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민은 몇 개 안 돼요? 당머리 계좌에 6개밖에 안 되는데 거민을 받지 않느냐? 또 받아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X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안 받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4번도 엉뚱한 거입니다. 조금 애매해 보이는 것도 정리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등기도 안 그럴 건데 진정으로 이렇게 진정성까지 확인하나? 그러다가 세월, 네월 다가가겠다. 5번 볼까요? 병으로부터 거민 신청을 받은 X토지에 그리고 소재지 관할청 관할청이 거민할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서를 확인해야 된다. 진정성 확인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거래 신속을 위해서 우리 등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심사 여기도 당머리 계좌가 6개 있나? 이렇게 보고 도장 꽉 저것도 그냥 잘 보지도 않고 대강대강하고 도장만 찍어주고 가세요 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진정성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32번 완전히 민법 문제나 다름없는데 이런 문제 요즘에는 거의 안 내긴 한데 민법 문제 비슷하게 이걸 또 내봤대요. 민법도 가끔씩은 하나가 나온다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보고 할까요? 이거 엄청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를 면제받으신 분은 민법이 아주 생각 자체가 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번 골탕 먹으세요. 라고 하면서 제발 틀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바로 민법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골탕 잘 안 먹입니다. 32번 뭘까요? 개업 공인주사 개인 또 민법 문제 한 잔 때문에 오늘부터 또 민법 교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A와 그리고 B가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B가 나중에 실무할 때나 좀 떠들어 보세요. B가 공유하고 있는 X도지에 대한 그리고 A의 지분을 공유를 하고 있고 지분입니다. 매수를 할 경우에 의뢰의를 받았습니다. 매매를 중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어른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민법 좀 설명해 줘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한번 이제 1번 볼까요?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 있지 않음으로 갑은 을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여기서 이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 여기는 하지 않는다. 갑하고 우리 갑하고 을입니다. 갑은 개업 개업하고 우리 매도 매수인사님 무슨 관계라고 씁니까? 위임 선량한 관자 주의 의무 있다 없다? 있다. 판례가 도급에서 위무를 바꿨다고 했는데 뭔 소리야 하는데요? 1번 X 관리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옹땅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2번이 약간 애매했을 겁니다. 갑은 갑은 우리 개업인데 매매계약세 A와 그리고 B의 주소지를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의 지분만 한 사람의 지분만 지금 파는 건데 왜 또 두 사람의 주소지를 다 기재한대요? 파는 사람만 파는 사람만 지금 A의 지분을 그랬으니까 B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보면 2번이 정답이라고 할 거예요. 어렵지도 않았는데 안 보시면 뒤통수도 맞습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세 번째 공유관계인데 지분의 처분에선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민법에도 나오고 우리 법령교제도 잠깐 나왔었죠. 갑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공유지분은 알아서 합의가 문제가 되는 거지 공유지분은 알아서 공유는 무리 아니니까 지분을 알아서 팔든지 말든지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할 의무가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볼까요?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 반드시 그런데 매매대금 반드시 특정이 돼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서 갑이 엑스토지에 조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계를 하였고 관리 잘못됐다고 날고 날고요. 후에 조당권이 실행돼서 그리고 의리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정말 그렇죠. 담보 책임도 문제가 될 거고 의뢰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 쉽죠. 다음은 그냥 쉽게 나올 거니까 어디 민법 문제 나왔네? 나 그냥 포기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민법에서나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33번도 좀 괜찮았고요. 주택임대차 이렇게 이제 이건 정말 너무 쉽긴 했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가로 안에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지금 주택임대차입니다. 33번 먼저 묵시적 갱신을 언제까지 얘기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될까요? 의리 의리면 저기 임찬입니다. 임찬 임대기간 얼마 전까지 갱신 거절 나가겠다. 그 거절을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만료시에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인 갱신이 된다. 우리 임찬 이거 이제 의로는 임찬입니다. 임찬은 얼마 전까지래요? 저기 1번 2번 3번처럼 1개월이래요. 금방 답은 나오잖아요. 3개월? 아니죠. 얼마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1개월 전까지만 나간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주인 같으면 나가라. 이런 소리 하지 않게 되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번 5번은 답이 아니다. 금방 정리가 됩니다. 지금 주택이요. 상가에 3번 아니요. 그러면 또 하나가 답이 아닌 놈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가 의리 임찬이 그리고 몇 기 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묵시죠. 지금 주택인지 상가인지 제대로 보고하셔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주택입니다. 몇 길이에요? 2개. 2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답이 아니죠. 몇 번은 답이 아니라 3번은 답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계속 보다가 또 지급해서 뉴레서 고민하고 계시면 바보입니다. 저기 미음만 보면 답이 나오구만. 보면서 답 좀 푸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냐 열심히 밑줄을 굽고 난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보고 좀 푸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러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일을 볼까요? 그럼 이제 갑이 갑이면 저기 임대인 감 갑이 주인이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종료 종료 얼마 전부터 얼마까지 너무 빨라도 안되고 너무 늦어도 안되고 실무할 때는 저게 알아야 될 거라고 합니다. 괜히 또 그냥 한 10개월 전부터 나가 이러고 있으면 무역 그리고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갖고 나가 한 15개월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뭐 됐어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 전까지 6월에서 1월 그러니까 둘 다 아무 의무이 없다고 둘 다 밖에 써놨잖아요. 1번이나 2번이나 정답에 영향이 없네. 이렇게 이제 갱신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은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첫 번째는 아까 임찬이었었고 세 번째는 임대인이었었고 그게 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얼마 그게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답이 벌써 나온 것 같네. 묵시적 갱신이 번지금 마련할 시간 좀 달라 그게 입니다. 갑자기 네가 나가는 거니까 나그네 가서 대출이라도 받자 그럼 1개월이 되거니 그게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상가도 똑같아요. 우려대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얼마래요? 3월 3월입니다. 3개월 번지금 마련할 시간을 달라 대출이라도 받게 그러니까 얼마다? 3개월 담으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기는 했었고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본격적으로 실무가 이제 또 확인 설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설명 문제에서 34번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문제 잘만 풀어놓으면 그리고 오른쪽에 주에다 기본의 세부의 이거 반드시 나오니까 올해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쓰는 확인 설명서 못 쓰면 어떡할 거요? 이럽니다. 사고나 치겠지. 이럴 겁니다. 먼저 중개산물 확인 설명 의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래요? 옳은 것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 작성해서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산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주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는 그런데 소속 공인주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다? 아니다. 이것도 당연히 소속 공인주사도 어차피 중개를 했으니까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안 하면 자극정적으로도 맞는다. 나란히 둘 다 손잡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써놨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2번 2번은 그냥 금방 간단하고요.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그 다음에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또 없대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있다.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조건도 집에서 매일같이 살 거니까 자꾸 집이 떨리네? 그러면 불안해서 살 거냐고 의무가 있다. 이거 뭐 뻔하고요. 세 번째 볼까요? 자꾸 요즘 뭐가 있고 없고 자꾸 내려고 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상가 우리 학원 같은 영업용 음식점 같은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은 소매관 환경조건도 환경조건도 기재를 해야 된대요. 기재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비주거용에는 비선월시설 없다. 환경조건 없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써봤습니다. 또 실무되면 제가 또 써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기재를 해야 된다는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나 안 해. 그건 주거용이나 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게 어려웠을 건데 이런 것도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법을 볼까요? 중개사항물에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실제의 실제의 이런 문장은 자주 나와요. 실제의 피단부 채무에 까지 조사 확인해서 그럼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설명할 의무는 없다. 정말 실제는 아니죠. 뭐라고요? 이빠이 채권 최고의 채권 최고의 이런 문장은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저당의 성격이니까 근저당은 장례 증감 변동 할 거니까 현재 채무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의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토지에 관한 중개사항물 확인설면에서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거 너무 옮다고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고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차임 얼마, 임대차 기간 얼마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권리 관계가 아니다가 등기가 안 돼 있는 그냥 임차권 같으면 실제 권리 관계고 5번도 X9 그리고 그 아래에 기본에서 나 혼자 조사할 수 있어 대외상 그리고 권리를 토지에다가 모정해서 입지정해서 그리고 옆으로 가볼까요? 관리하는데 뭐라고 비거취 약간 좀 굵게 났으니까 비거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상물건을 표시해서 내진 거기 보이죠? 내진 설계 이런 여부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어디가 있냐고 우리도 또 물어볼 겁니다. 대상물건의 표시에 내진 설계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느냐고 자꾸 포항이 지진 나갖고 좀 걱정스럽네 일본이 뭐 잠긴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두 위험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건폐용종률은 시군의 조례다 그리고 지구단이 괴고요 이런 거는 개업이 직접 조사해야 된다 그 두 개 빼놓고 나머지가 토지용계 확인서다 다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페이지에서 한번 보실 게 비선호시설 거기 비주거용에 비선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꼴보기 싫은 시설 우리 학원도 옆에 아예 그냥 안 보이게 다 아예 없습니다. 없고 없입니다. 근데 오히려 토지는 핵폐근물 시설 축사 이런 꼴보기 싫은 시설 때문에 내 땅값도 떨어져 인접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늘어보시니까 세부 세부는 안에 있어 안 있으니까 뭐라고요 자료 달라 라고 요구할 건데 먼저 신뢰 신뢰가 정말 안에 있으니까 자료 달라 신뢰신뢰합니다 신뢰 벽면 환경 신뢰 벽면 환경 보셔야 됩니다 거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환경 조건은 누구는 없다고요 저기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X돼 있잖아요 일조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다 비선호가 없고 환경이 없고 라고 자꾸 있고 없고 하면서 시험 문제 요즘은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좀 까탈스러워졌다 그리고 소방 소방에서 소방 그리고 소화전 비상별 좀 다른 게 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런 것도 잘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중기부수만 저렇게 외롭게 라고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입고 없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 묘지 문제 35번의 묘지 문제 묘지 문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분묘기 직원 그거는 또 아마 실무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설명주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틀린 것은 뭐래요 뒤에는 점점 이렇게 편해지면서 쉬운 놈들은 저 뒤에 있잖아요 앞에다가 어린 거 좀 깔아놓고 저것들은 아직 별짓을 다해 기억을셔야 됩니다 먼저 일본에 보실까요 이런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자연장지 그냥 묘지가 아닙니다 매장이 아닙니다 종중 문중의 자연장지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종중 문중 묘지 이랬으면 좀 다릅니다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조성하려는 자아는 관할 시장들한테 허가를 받는데요 종중 문중의 자연장지가 허가다 아니다 뭐면 된다고요 신고 신고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종중 문중 묘지 입니다 종중 문중 묘지가 이제 허가고요 매장이니까 여기는 자연장지 그냥 나무 밑에다가 그리고 그냥 시신을 묻는 거 흔적도 없고 괜찮고 나무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제 괜찮으니까 여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허가가 아닙니다 뭐 신고 신고만 가능합니다 신고 그리고 전민 면적은 10조곱미터고 나머지는 다 맞아 라고 기억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6번에도 또 나죠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주택인데 확인설명서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바로 보면 다 보이죠 자 검폐율을 보실까요 검폐율 하여튼 검폐율 용적률은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출제 저렇게 1순위라고 했습니다 검폐율 그리고 용적률의 상환은 갑자기 무슨 또 주택법이 나오는데요 주택법에 따라서 기재한다 이게 말 된다 안 된다 아니다 무슨 조례라고요 시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기재한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그렇게 이 박스 보시면서 아마 우리 견제도 좀 비슷하게 했을 건데 이거 기재할 것들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7번에서 포상금 포상금 한번 잘 기원하실까요 올해는 아마 분명히 계산해봐라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또 이제 안 나왔네 기원하셔야 됩니다 먼저 37번에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한 값과 의리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포상금의 최대 금액 포상금 계산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그 박스를 한번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관 요즘 이제 포상금 받는 거는 다 안 받는 거는 아예 문제가 안 나왔었고요 안 받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받는 것만 나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거짓 등록이니까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욕심은 많아서 A와 그리고 B를 각각 신고를 모두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신고 대상에 해당되니까 A 위에다가 50 그리고 B에다가 50을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50 나왔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중개하지 않고 무등록이네요 무등록도 나오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그런데 여기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갑과 우리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한 건당 얼마가 나오니까 50이 나오니까 그러면 C 옆에다가 50을 써놓으면 그 50을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데요 쪼개서 공동으로 신고했으면 25 25 그럼 갑 옆에다가 25 써놓았고 을 옆에다가 25 써놓았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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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으로 신고했나 봐요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D를 신고한 신고한 이후에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해서 번호표를 뽑은 사람 을 갑 저거 오후 6시 되니까 아주 귀신 머리돼서 아주 눈꼽도 안 떼고 왔습니다 갑도 D를 신고하였다 그럼 누구한테 나오는데요 최초 최초 신고한 사람 누구래요 을한테 그럼 저기 을 옆에다가 얼마를 써놓을까요 50이라고 일단 써보세요 50입니다 얼마 나와 괜히 또 여기다가 신고했다고 25 25 써놓으면 안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볼까요 2가 불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간 사실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되는데 잘 볼게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됐대요 아주 소금 뿌리고 나와야 되겠죠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되고 그럼 사무소 이미 숙대밭에 쓸 겁니다 발각된 이후에 그리고 갑과 이런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발각된 이후에 신고해봐야 포상금이 나와있나요 돈 주세요 그럼 옥상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안나와 발각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아예 계산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번 문제에서는 바로 옆에다가 조건을 써줘서 조금 편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까탈스럽게 따로 떼었습니다 근데 볼까요 담당검사는 A와 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했대요 공소제기하면 포상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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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기 위에 A에다가 50을 써놨는데 요 놈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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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는 나온다고 동그라미 좀 크게 좀 해놓고요 갑은 지금 50만원 벌었어 아직 B는 몰라 그런데 아까 E는 E는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등록관청이 이미 적발 먼저 했대요 헛수고 하셨다고요 헛발질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디 보실까요 C와 D에서는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잠시 소로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포상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 놈도 나와요 그러면 C는 누가 신고했대요 둘이 다 그러면 25 25 그럼 두 개 옆에다가 나온다고 5 해놓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갑은 지금 75 받았네 우른 지금 처음 받네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D라고 있습니다 D 그럼 D도 나오네요 그런데 아까는 누가 신고했대고 1번 타자 2번 타자 번호표가 따로 있대니까요 그럼 누구만 받아요 얼마 얼마를 받아요 50을 받아요 게입니다 그럼 나란히 여기까지 75, 75 똑같아졌네 게입니다 그런데 B를 보실까요 B는 여기서 이제 무죄 무죄하고 좀 닫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대요 B에 대해서는 무혐의 무혐이면 포상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무혐이면 공소적이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죄 문제가 무죄 무죄 그럼 포상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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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들은 아마 다음 주 정도 보면 나올 겁니다 무죄 이건 포상금이 나오는데 무혐의는 안 나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B는 꽝 그럼 저기 B 옆에다가 안 된다고 꽝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75, 75 이렇게 딱 사이좋게 75, 75 를 받았던 그 아래 제가 해설로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꼭 거에프다 이렇게 써놓고 누가 얼마 받아 받아 못 받아 이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셔야 됩니다 아마 어른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뒤에 이제 38번도 좀 괜찮았고 근데 38번에서는 그 당시 문제니까 지금은 약간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바로 2012년 2012년이면 바로 위에 지금 39페이지에 2012년 정도에서 3억이래요 4억이래요 거기에 제가 금액을 좀 써놨습니다 2012년이면 앞쪽이겠죠 2014년 말고 2014년 거기는 그 후니까 4억 말고 4억 박스 보지 마시고 3억 그 다음에 2억 5천 그 다음에 1억 8천하고 1억 6천 그 박스를 좀 보실까요 그럼 이제 지금 같으면 어린 문제가 나오면 6억 천 이걸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신경 쓸 것은 6억 천 5억 3억 9천 3억 그리고 2억 7천 이 박스를 좀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 2012년 저렇게 문제 자체가 2012년 10월 17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매로 나가게 되면 근저당 설정일이 전할자만 이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박스에서 뭘까요 이렇게입니다 숫자만 달라지고 다시 내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액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 금액 달라진 것은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주 오래 따끈따끈하여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업본 볼까요 지금 이제 3억이고 2억 5천이고 그 박스를 보면서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여기도 얼세당 겁하기 100을 해 아까 중계보수 계산하고 비슷해 그게 입니다 먼저 기업본 볼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래요 종로구 소재의 상가건물을 내가 중계한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증금 2억 월세가 얼마다? 100 그런데 월세다가 얼마를 항상 곱하라고요 곱하기 100 환상계수를 환상계수를 아예 법에서 주니까 곱하기 100을 하세요 이건 100만원대니까 천만억 그럼 얼마라고요 1억 그럼 2억에다가 1억을 보태보세요 환상금에 그럼 얼마래요 3억 3억은 적용돼요 안 돼요 그 당시 3억이 적용되죠 지금 2010년도 7월 26일 그 박스 그 박스를 생각하면서 풀면 돼요 어린 문제가 나오게 되면 6억 1000으로 계산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번호는 적용되겠네요 이거 이제 어른 것을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맞아 첫 번째 그리고 니은번 보실까요 인천광역시 그런데 광화군 광화하고 옹진군 같으면 광역시에 들어가지 않고 기타지역 기타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건 거의 잘 안 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냈습니다 먼저 니은번 인천의 광역제권역 지금 2억 5천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억 6천 1억 6천을 봐라 부산도 그래 부산도 무슨 기장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도 여기는 군으로 가 기타지역으로 가 제일 열악한 지역으로 가 계집니다 그래서 인천 보일까요 인천광역시 광화군 광화군 때문에 달라죠 상가금물이 보증금 얼마나 1억 5천 차임 얼마다 50만원 계집니다 그럼 50만원 동그라미 두 개 덮여 보면 5천 그럼 얼마가 됐나요 2억 그러니까 여기서 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인천광역시 그렇으면 2억 5천 거기잖아요 그런데 군 강화군 옹진군이라니까요 그럼 얼마래요 1억 6천 1억 6천으로 가야 됩니다 기타지역 그럼 이 놈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니은은 들어가지 말아라 1번 틀렸다 3번도 틀렸다 아주 4번도 틀렸다 2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 갔다 라고 금방 압축돼 버렸습니다 정말 지금만 보면 지금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디근방을 보실까요 경상남도 창원 창원이면 아예 기타지역이요 기타지역 창원은 과밀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아니잖아 그니까요 광역시도 아니고 그니까요 인구만 100만 넘어가고 광역시급이긴 한데 여기는 지방이요 그러면 소재 상가금물의 보증금인데 1억 8천만원으로 임차요 1억 8천 1억 8천이면 저 위에 광역시는 적용이 됐겠죠 경기도에 김포안산은 적용이 됐겠죠 1억 8천이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1억 6천 이런 건 6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번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답은 5번이 아니구만 그럼 답은 2번이구만 이렇게 해서 답은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수원 보실까요 수원 안양, 불천, 성남 이런 데는 과밀입니다 인구 바글바글 이렇게 됩니다 1번 볼까요 임찬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금을 보증금 2억 그런데 우리 광역적건요 얼마까지는 적용된다고요 2억 5천까지는 적용돼요 적용돼요 안 돼요 돼요 그냥 점검 정도 해보는 상황이니까 맞아 기억하고 니울이요 이런 문제는 아마 또 내볼 만하다 합니다 증액된 금액 이걸로 정말 내볼 만하니까 6억 천 그 다음에 5억 3억 9천 3구 20제 안 되겠으면 2억 7천 해가지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천만원씩 세 군데까지 빼오다가 나머지 지방은 꼭 지방은 저렇게 무시합니다 이런 2천 빼라 그러니까 2억 7천이다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도 좀 괜찮긴 했었고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여기도 거의 민법문제나 좀 다름없는 정도인데 보실까요 개업공사 갑의 중계로 그리고 병의 그리고 을 소유의 그 다음에 엑스토지를 총에 매수를 했습니다 한우 을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중도금까지 갔대요 근데 그 후에 갑은 우리의 엑스토지를 정액을 다시 매각한 이중매매를 얘기하고 있네요 아주 민법도 골치 아프게 하더니 여기 법령문제는 좀 쉬워요 이중매매 또 경기를 실어가지고 안 풀어 이럴 겁니다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됐대요 갑의 설명이 돼 우리 갑이 개업인데 설명조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민법문제를 두 개씩이나 내본 적은 없을 정도니까 개인 또 오늘 가가지고 또 민법 떠들여 봐야겠다 이차만 하신 분 그럼 떨어져요 안 돼요 보셔야 됩니다 이때만 정말 두 개씩이나 나왔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민법문제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껴볼까요 정말 무효가 될까요 위중매매 그냥 무효가 되는 거 아닐 건데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을이 그리고 병이 정의입니다 정의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 알았다 이거 뭐 가담도 아니고 그냥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알았다는 사실만 우르도 너무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울과 병사의 매매계약은 무효다 무효가 됩니까 그냥 알았다는 소리인데 그냥 가담만 했다 그래도 위협이다 적극하다 적극하다 안 판다는데 맨날 와갖고 술이나 매겨갖고 나 이들다 술 먹다 죽었다 저 명신탁처럼 그러면 그때는 바로 적극 가담이니까 무효인데 알았다 그냥 가담만 나와도 위협이다 뭔 소리야 안 돼요 자 기억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1번하고 4번은 벌써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중도금까지 여기는 지급을 했는데 그럴까요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그런 병으로 받던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하고 중도금보다 반환할 수 있나 그 얘기입니다 반환하고 병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대요 저기 위에 중도금도 지급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 넘어가 뭐라고요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라는 겁니다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니은번 또 틀렸죠 그럼 2번도 틀렸네 그리고 5번도 틀렸네 벌써 답은 나왔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사이에 수익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정말 먼저 하는 자가 맞잖아요 먼저 하는 자가 정당 경쟁이라고 봅니다 엑스토지의 수익권자가 된다 오래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가서 등기를 한다는 게 저렇게 중요해 라고 장금 치르고 6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랑 가서 등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중매매 삼중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답은 그냥 3번이요 여기서 디귿번 그거 맞으니까 3번이요 어깨입니다 걱정되는 건 뒤에 외국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그동안 안 나왔다고 생각했을 건데 여기 나왔네요 이 놈도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당시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취득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빡지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 생태경관 환경 뭐 이런 거 나왔네요 기업본 볼까요 자연환경 보조법상 여기입니다 생태경관 보존 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 허가 없이 허가 없이 부동산 취득한 체결한 부동산 취득은 그럼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다 군사물한 환경에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기업본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업본 없는 놈들은 틀려서 3번 4번 5번 나란히 틀렸겠네요 보셔야 됩니다 니은 번 하나만 보면 답은 나오겠다 경매 경매가 어떻게 또 60일인가 6개월이면 어디 터지겄네 니은 번 볼까요 경매로 계약이냐 계약이냐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 취득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해야 된다 경매는 얼마래요 6월 6월입니다 경매 판결 상속 이런 것들은 얼마라고요 합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6월 6월입니다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는 61일이 오기입니다 계약외구만 계약외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벌써 그럼 니은 번도 틀렸죠 니은 번도 틀렸으면 벌써 답은 나왔어요 이렇게입니다 다음 디귿 번 보실까요 상속으로 상속은 계약외잖아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얼마 100 맞잖아요 계약은 300이고 계약외는 10029 오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일본 용문장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그리고 계약 체결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리고 이제 신고를 여기도 해야 한다 신고할 거 아니다 이미 했던 거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기억하고 디귿 여놈이 바로 정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때 문제 몇 개만 몇 개만 풀어보고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용어 같은 것은 이건 간단하니까 조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용어가 이렇게 꼭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25일 때는 약간 순서적으로 나왔습니다 용어 용어인데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 일본 이름은 아주 간단하죠 3번 보실까요 3번 뒤에 보면 너무 엉뚱하죠 공인주계사 아닌 자는 잘 나왔습니다 중계보존이나 커피 타고 청소만 하는 사람 공인주계사가 아닌 자로서 근데 갑자기 중계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계보존 중계업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중계보존하는 사람 저기 개업이요 이건 뭔 소리 안 돼요 중계보존이란 공인주계사가 아니고 개업의 업무를 보존만 하는 사람 커피 타고 청소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쉽게 또 여기는 답을 알려준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저번 앞에는 앞에다가 엄청 어려운 문제 깔아놓더니 이거는 또 처음에는 살살 좀 다루네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요즘 뭐가 나오나 그리고 중계대사항물 올해 시험 문제에 가까운 거 또 나왔네요 중계대사항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만 달라져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2번 해볼까요 별표 3개 정도를 정말 꼭 해놓으시고요 다음 중에서 중계대사항물이 될 수 없는 것을 없는 거 없는 겁니다 저기 시험장 가면 저 없는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을 건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크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디귿번부터는 갑자기 있는 거 고르고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눈뜨고 당하실 겁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기업번에 선박 톤수도 나누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동산까지는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계대사항물이라고요 토지 거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선박이 있게 없게 됩니다 먼저 선박은 중계사항물 이단이다 아니다 근데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골라요 안 골라요 골라요 어깨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없는 놈들이 틀렸네 2번 4번이 틀렸네 그 놈들 아주 눈길도 주지 말고 1번 4번 5번 중에서 답이요 근데 니은을 아예 볼 필요가 없겠네요 다 니은이 있네 조화시렘단 이 두 번 니은 번 볼까요 여기 세차장 구조물 아주 주구장창 계속 나와요 컨크리트 집안 위에 이렇게 자세히 준 것을 우리 생각한 게 아닙니다 시간 좀 끌려고 쉽게 분리나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식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여기 지금 계속 있고 있으면 세월에 오를 다 가요 지붕을 덮은 다음에 산면에 여기다 한번 틀려가는 문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산면에 지붕이 천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니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건축물 자체가 아니니까 연어문 중개사물이 아니요 근데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다 들어가 다 들어가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ㄷ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없으면 뭐 1번이 답이겠지만 볼까요 ㄷ 볼까요 거래처 거래처입니다 신용 그 한마디 하기 싫으니까 계속 뱀뱀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먹기 좋으니까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도 그러니까 ㄴ, ㄷ은 지금 계속 나와요. 대토권까지 얘기합니다. 무형의 무형이라고도 알들도 주네. 부총사는 무형이 아니여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래요.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안 들어갔는데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5번. ㄷ번 아닌 거니까 당연히 이 놈은 중개상이 아니요. 그리고 1번 보시겠어요. 정말 어떻게 아닌 놈들이 다 나왔네요. 주택이 철거되면 대토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대토권 한마디만 봐야지 왜 또 읽어보세요. 대토권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 개발 직원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터지로 대신하겠다. 그 사람만 받아야지 이게 자꾸 굴러다니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토권은 중개상이 아니다. 라고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문장들은 거기 아래에다가 꼭 추려놨으니까 이거 잘 한번 지켜보세요.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 라고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공인주사법령의 내용. 우리 앞에서도 저런 게 있었죠. 아까는 옳은 거 해가지고 약간 까탈스러웠습니다. 꼭 전체적으로 한 문제 물어볼 때 여러 문제를 꼭 자주 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한번 쭉 와서 1번, 2번 어렵지 않고 3번도 어렵지 않네요. 근데 4번 볼까요? 4번.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에 행정처분의 승계는 다음 주에 배우게 할 건데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주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여기 폐업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 여기는 처분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처분의 효과는. 그러면 얻어맞았음은 얼마 동안 따라갈까요? 저기 1년은 맞았는데 그 앞에 좀 잘 보세요. 폐업일. 폐업일일까요? 얻어 터진 날짜 아닐까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한테 승계한다. 근데 언제부터 승계한다고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처분일입니다. 처분일이 꼭 한참 후에 폐업을 할 건데 언제라고요? 처분일. 처분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 보면 폐업일 X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얻어 터진 날로부터 1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4번까지만. 오늘 더 하시면 같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중개업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 제가 지금까지 본 문제 중에서 4번의 중개업이 제일 괜찮았습니다. 이건 정말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중개업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계속 지금 용어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용어만 내본 적은 없대요. 올해는 이건 낼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논만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릴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설명에 대해 옳은 거. 그러니까 저기 방문과 교재는 이걸 몇 년째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괜찮아요. 1번 볼까요? 반복. 그리고 계속성이나 그리고 영업성이 없이. 없이입니다. 딱 한 번만.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 논만 계속 나온다고요.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타인 간에 이렇게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임야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 저기 반복성이 없이, 영업성이 없이, 이 없이도 지금 까먹고 계실 겁니다. 없이. 그런데도 중개업에 해당되네요. 반복듯이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상실적으로도 없는데 계속 반복성도 없는데 무슨 중개업이냐고. 해당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맞습니다. 1번은 너무 엉뚱하고요. 2번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는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나올 거 다 나오네 행한 경우에는 근데 갑자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한다? 해당한다. 해당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중요한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보수를 받먹듯이 여기는 보수를 받고 중개를 받먹듯이 하면 중개업이요. 업입니다. 2번 동떤한 소리고요. 그리고 컨설팅 얘기 또 나왔네 얘기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아까 똑같은 문장입니다.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아까도 그러더니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해당한다. 해당한다 맞습니다. 욕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 합니다. 해당한다. 해당한다.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해. 토지만, 거물만, 학생만, 직장인만 다 같은 소리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잖아요. 해당합니다. 불특점 다수 맞고 계입니다. 4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5번 우리 판례 중에는 이런 판례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했다. 그 얘기입니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그럼 이제 의뢰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지금 중개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그 알선이 바로 중개입니다.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의뢰도 받았고, 보수도 받았고, 중개도 나왔고, 업도 나왔고. 그리고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갑자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해당한다가 맞습니다. 중개업의 사유소도 나왔고.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이니까 여기는 중개업에 해당해요.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정말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괜찮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별별, 세계감 꼭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조금 정리할 것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한번 보면서. 그리고 문제를 한번 쭉. 그래서 한 두 개 분 정도만 쭉 한번 풀어놓으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저건 맞추겠다, 틀리겠다 해서 지문별로 봐주시면 많이 도움됩니다. 정말 기초 문제 많이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